모두 만들어 보았나요? 각각의 스프레이트에 이와 같이 블록들을 추가해서 영향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타, 트럼본, 컨트라베이스, 피아노, 색소폰, 우크렐레, 트럼펫 모두 7가지 악기가 있네요. 자, 이렇게 관악기와 현악기의 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원숭이가 설명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관악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관악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현악기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현악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각각의 악기를 클릭하면 원숭이가 설명을 하면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트럼본 마지막으로 색소폰 이렇게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바로 관악기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현악기입니다. 우크렐레 그리고 기타 콘트라베이스 마지막으로 피아노입니다. 학교